해외 귀국 선교사들을 위한 아펜젤러 세계선교센터 봉헌과 개관예배가 열렸습니다. 개관예배에서 기독교 대한감리회 이철 감독 회장은 선교사들의 쉴만한 물가로 사용하는 센터가 되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감리회 선교국 위원장 김정석 감독은 선교사들의 휴식과 재충전을 위해 센터를 마련했다고 공사 취지를 밝혔습니다. 아펜젤러 세계선교센터는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게스트룸 29개와 예배시설, 선교자료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선교센터의 운영은 광림교회가 담당하며 서울남연회 이상훈 목사가 센터장으로 결정됐습니다.